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편 7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편도 어제와 동일하게 아사베 시입니다. 아사베 시인데 오늘 또 다른 여러가지 많은 시들이 있지만 79편 한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여러가지 많은 어차피 10편의 내용들이 조금 비슷하죠. 여러가지 많은 시들을 다루기보다 한편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도 79편 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편은 되게 독특한 시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79편이 가지고 있는 맥락입니다. 이 79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아마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된 그런 시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9편은 나름대로의 독특함을 좀 가지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당연히 장르가 어떻겠습니까 79편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10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장르라고 했죠. 이게 뭐 지혜신지 아니면 제왕신지 감사신지 찬양신지 애간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시는 개인애가. 오늘 이 시는 당연히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애가니까 공동체 애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는 뭘까요? 주제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시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 시는 죄를 고백하면서 또한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을 때 우리가 열한기서를 통해서 봤듯이 주변의 주변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죠. 애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원수들에 대한 보복을 요청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좀 장르들이 찬양의 장르들이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마치 군가 같은 그런 찬송가들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십자가 군병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런 노래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요즘 찬양들을 보면은 대개 찬양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너무 좋긴 한데 다형성에서는 오히려 너무 단순화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은 애가들 중에 특별히 보복과 원수들에 대한 저주 뭐 이런 시들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9편도 좀 그런 류의 시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러면 79편을 나눠보겠습니다. 달락 연을 나눠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끊고 5에서 7절까지 끊고 8에서 10절까지 끊고 11절에서 13절까지 끊고 이렇게 4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연들의 내용의 흐름은 어떠냐면은 아무리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뭐랄까요? 애통하겠죠. 먼저 첫 번째는 성전도시 사람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애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파괴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로 또 애통을 하고 그리고 3년에서는 이제 죄사함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니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내용으로 쭉 내용이 진행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롱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호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놈들은 더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79편은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좀 읽으면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저는 이스라엘 멸망의 이야기를 역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들을 한국교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픔들을 늘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잘 읽어왔던 그 많은 부분들의 또 한 어두운 단면들이 결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결과물들이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새락해가고 여러 가지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아픔들을 좀 접목시켜서 79편을 읽어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럼 좀 자세하게 한번 쭉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벌써 이제 포록이 냄새가 났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침략해 들어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2절 보면 주의 종들이의 시체를 새의 밥이 되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고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세 번째가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소멸되고 그렇게 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황들이죠.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보면 이제 약간 한국교회 같은 상황.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는 많지만 많이 또 줄어들기도 했고 코로나 이후에 또 한국교회가 또 얼마나 소멸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서 나와보니까 광려로 나왔죠. 개척을 해서 나와보니까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게다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게다가 교회 평판도 그렇죠.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뭐랄까요? 정말 학교에서 자기 외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정도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지금 현재 다음 세대 10대 10대들의 상황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상한 애로 그러니까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병략하거나 아니면 꼰대들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 같은 이제 선조들은 베이비붐 세대 저는 X세대인데 이 7,80년대 세대들이 신앙생활하고 학창시절의 예술을 믿는 환경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조롱당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4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로조소와 조롱거리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완전히 우리는 성전이 더럽혀졌고 예루살렘의 돌무덕에 돼버렸고 성도들은 시체가 돼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이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 상황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5절 계속해서 애통이 이어진다고 했죠. 요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실 것입니까? 6절 제일 뒤를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밑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그림자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많죠. 한국교회가 힘과 규모를 숭배했고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종교를 넘어서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힘과 규모를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해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 틀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너무 개인의 만세와 형통의 복, 그런 것들을 구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심리적인, 내면적인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비판을 할 때 우리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아픔들을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밖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보면 이게 물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기도 하지만 7절 보시면 6, 7절 보면 그러나 시인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교회보다 사실 그들이 더 구제를 합니까? 그들이 더 선교를 합니까? 그들이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교회가 그래도 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언으로 가서 8, 9, 10절에 보면 이제 요청을 하죠. 한편으로는 우리를 도우시고 9절에 보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 보셔야 될 게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죄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죠. 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롱을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저들은 잘 난 것처럼, 저들은 우리보다 나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조롱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13절을 보면 갇힌 자의 탄식, 또 우리에 대한 압죄당하는 우리에 대한 구원을 요청하고 13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죽게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해 전하리라. 결국에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비판을 하건 구원을 강구하건 어떤 방식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스탠스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미운하고 워낙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식우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꼭 한국교회 거창하게 그렇게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욕을 먹으려면 욕을 먹어야죠. 또 목사도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욕을 먹으려면 먹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비판을 하려거든 내가 내 스탠스가 어디서였는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 밖에 사람인지 내가 조롱하듯이 내가 이 교회 사람 아니듯이 한국교회 사람 아니듯이 그렇게 비판하려거든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십시오.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시지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비판을 하건 명확하게 내가 외인인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저 밖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의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영적인 의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 79편, 10편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79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기에 호소했던 시인의 호소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시고 너무 무비판적인 태도도 좋지 않지만 또 너무 시니컬한 그런 비판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린 비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애정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엄혹한 시절에 그래도 교회밖에 대안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의 부흥의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